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마르철로의 만성염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관절념 3개월이면 좋아지는 약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철로의 만성염증TV 그러면 3개월이면 관절념이 사라지는 3가지 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이 3가지 약제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 꼭 마지막까지 다 시청하시고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관절념에 평소에 조금 먹으면서 관절념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관절념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은 바로 우슬, 홍화씨, 쥐눈이콩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첫 번째 게 지금 우슬입니다. 우슬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소의 무릎과 닮았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부르고 또 그만큼 무릎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홍화씨입니다. 홍화씨. 홍화씨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이거 좀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방법도 뒤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홍화씨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진이 바로 쥐누이콩입니다. 쥐누이콩은 쥐누이콩은 서목태라고도 불리죠. 서리태하고 좀 다릅니다. 서목태라고 약콩이라고 불리는 쥐누이콩은 좀 더 작게 생겼고요. 이게 훨씬 약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약제들 세 가지가 특별히 염증에 다른 어떤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 5년 전에 저희 약국을 찾았던 70세 할머니가 정말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계단 하나도 잘 못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슬로 홍화씨 쥐누이콩을 드시면 같이 드시면 정말 할머니 퇴행성 관절염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해드린 게 아니고 이분이 시장에 가셔서 이 약제들을 구입하시고 그거를 드시기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 반 정도 드시니까 벌써 편하게 걸어 다니셨고 3개월 드신 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이 약제들은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에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우슬 같은 경우는 액디스테론이 많이 들어있고 홍화씨에는 유기백금, 칼슘, 마그네슘, 토코페롤,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누니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죠. 이소플라본 그리고 글리스테인, 리놀렌산 이런 게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에 어떤 게 들어있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화씨 같은 경우에는 유기백금이나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이렇게 따로 추출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제품으로 드려보면 그렇게 드시면 사실 이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우슬, 홍화씨, 쥐누니콩을 그 자체로 드셔야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당연히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약제를 같이 드시면 뼈의 세포 분할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계속 분할을 하는데 뼈의 조직 세포를 이렇게 성장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시면 고라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분화해서 뼈의 조직이 좀 단단해지고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뼈의 영향이 충분해지는 거죠. 뼈의 영향이 충분해지고 조직이 단단해지고 세포가 충분해지면 당연히 연골에도 영향이 충분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에 영향이 충분하지 않고 달아버리고 화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건데 이렇게 연골 같은 경우는 뼈로부터 영향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의 영향이 충분해지는 우술홍화씨, 진누이크홍을 계속 드시면 당연히 연골에 영향이 충분해지고 물론 하루아침에 드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반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드시면 연골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뻣뻣했던 뼈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관절염의 통증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쥐눈 입고 홍화씨, 우술 계속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게 고지혈증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요. 심근경색의 발생률도 떨어뜨려줍니다.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정말 좋은 약제들이고요. 진우니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우니콘 같은 경우는요. 항암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검은콩들도 이런 효능이 있지만 진우니콘이 다른 검은콩, 다른 그냥 단순한 검은콩들에 비해서 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진우니콩으로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입하시는 방법은 시장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제들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제들은 1대1대1의 비율로 재환을 하셔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술 1kg에 홍화씨 1kg, 그리고 진우니콘 1kg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재환소에 가셔가지고 재환을 하면 작은 환으로 나옵니다. 작은 환으로 나온 거를 이제 서늘한 곳에 좀 보관하셨다가 한 번에 드실 때 약 한 3에서 4g 정도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진우니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그 횟수도 줄이고 먹는 양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분들 이렇게 한 번에 4g, 하루에 4번에서 5번 그러면은 하루에 총 한 20g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내가 이제 양을 줄여서도 먹어봤는데 한 번에 2g씩 하루에 2, 3번밖에 안 먹었는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쥐누니콩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술하고 홍화씨만 따로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고요. 쥐누니콩을 볶아서 드시거나 혹은 밥을 하실 때 밥에다가 같이 익혀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니까요.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쥐누니콩만 따로 볶아서 혹은 밥에다 넣어서 익혀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분들, 우술 홍화씨 쥐누니콩을 드시는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염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관절염이 이게 아주 특효인 건 아니고 물론 도움은 됩니다. 이제 뼈의 성장을 촉진하니까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만 가장 효과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입니다.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은요. 걸을 때 아픕니다. 걸을 때 혹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죠.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면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혹은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시거나 걸을 때 이렇게 아프고 계단을 올라갈 때 아파서 못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우술 홍화씨 쥐누니콩을 드셔보시고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우술 홍화씨 쥐누니콩을 드시면 염증을 치료들이 점점 치료하기 위해서 반응을 할 텐데요.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버리면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먹더라도 그대로 멈춰버려요. 염증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염진통제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이게 안 되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다 관절염을 치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평소에도 관절에 가만히 있어도 관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혹은 열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감 뭐 꼭 무릎 아니라도 어떤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무릎이 이미 물이 차서 부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관절에 시작된 겁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만성염증이 관절에 생긴 분들은 사실 우술, 홍화씨, 쥐눈이, 콩만 가지고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먹어도 도움은 됩니다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 걷지 않아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소염생혈산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방 생약이고요. 이 소염생혈산을 드시면 이 만성염증이 빠른 시간에 해소가 됩니다. 소염생혈산이 만성염증을 해소하면 이 열감이나 찌르는 통증 이 부종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술, 홍화씨, 쥐누이, 콩을 먹으면서 관절염을 관리하시면 나이가 80, 90까지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고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3개월이면 관절염이 사라지는 3가지 약제 이거는 제가 임상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또 저희 가족분들에게도 드릴 정도로 뛰어난 것들이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고 실천해보신다면 관절염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절대 이제 두충이랄지 녹각이랄지 닭발처럼 이렇게 또 관절에도 좋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관절염이 좋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을 같이 섞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섞어가지고 먹기에는 굉장히 좀 약이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 두충이나 녹각 닭발이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뜨거운 것들은 염증을 쉽게 조장합니다. 염증을 조장하기 때문에 뼈는 튼튼해지더라도 관절염이 계속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전문가 분들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충, 녹각, 닭발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관절염에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절대 쉽게 드시면 안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술, 홍화씨, 쥐누니콩 이렇게만 드셔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절에 찌르는 듯한 통증, 열감, 부종이 있으시다면 소염 생활산을 먼저 잠깐 복용하시고 만성염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우술, 홍화씨, 쥐누니콩을 드시면 충분히 관절염 스스로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잘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 버튼 지금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철로였습니다.